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가 고려해야 할 사용자 심리와 반응에 대해 발표할 서연재입니다. 본론에 앞서 잠깐 제 소개를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다루는 스타트업에서 UI UX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으며 1년차 신입입니다. 스타트업 특성상 제가 메인 디자이너로 알아서 헤쳐나가야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공부에 대한 필요성도 느꼈고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발견한 UI 랩에서 마침 8기를 모집 중이었던 시기라서 운좋게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연구 목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사용자의 정보나 액션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얼만큼 요구를 할 수 있고 그거를 UI UX적으로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 하는지 고민을 하다가 이 주제에 대해 공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 발표는 인트로, 넛지, 다크패턴, 포모증 혹은 그리고 솔루션과 마무리 순으로 진행이 되며 제가 주로 다룰 내용은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넛지입니다. 넛지는 마케팅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지격하면 살짝 찌른다는 의미이고 옆구리를 툭 찔러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자연스러운 개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압적이지 않게 사용자로 하여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사용자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더 많이 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넛지를 사용하는 데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모든 넛지는 투명해야 하고 절대로 상대방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넛지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 마우스 클릭 한 번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고요. 넛지를 통해 유도된 행동이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더 낮게 만든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원칙들은 뒤에 나올 다크 패턴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생각해보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 일부는 우리의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우리의 선택은 종종 옵션이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인지적 한계로 인해 우리의 합리성은 사람이니까 한정되어 있고 여기에는 휴리스틱과 편견이 의사결정을 주도한다고 합니다. 리차드 탈러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람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택 설계자가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기계를 통해 선택을 하게 되면서 UI 설계자들은 알거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넛지 개념을 통해 사람들의 결정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 설계자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넛지에도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UX 플랜을 짠다던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처럼 사용자를 넛지하기 위한 선택 사항은 다음과 같은 넛지 사이클을 따르게 됩니다. 제가 한글판 사이클 테이블을 따로 만들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1번은 디지털 맥락 및 목표 정의입니다. 저희는 사람들의 행동이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디지털 맥락을 식별하고 조직의 목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선택이 설계되는 방법과 선택 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결정을 유도하는 과정에서의 윤리적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스텝은 사용자 이해입니다. 사람들의 의사 결정은 휴리스틱과 편견에 민감합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현상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따라서 적절한 넛지를 선택하기 전에 의사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온라인 선택을 안내하고 조직의 전체 목표에 부합하는 의사 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넛지 디자인입니다. 목표와 의사 결정 과정, 휴리스틱과 편견이 이해되면 적절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올바른 방향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레임워크 중 두 가지는 행동 변경 기법 분류와 선택 설계자의 도구입니다. 선택 사항 및 경험적 특성에 따라 사용 가능한 설계 요소 또는 패턴에 따라 넛지를 선택하고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 적합성 및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플랫폼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설계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넛지 테스트입니다. 넛지의 효과는 다양한 온라인 실험을 통해 테스트하여 주어진 맥락에서 작동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용자의 피드백을 신속하게 수집하면 데이터와 분석을 사용하여 행동 패턴, 감정 상태 및 인지 스타일을 분석하여 넛지를 추가로 평가하고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넛지를 추가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앞의 단계들을 다시 반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UX에서 자주 쓰이는 넛지의 예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넛지라고 하여 작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자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 행동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을 보면 사용자가 게시물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 해시태그, 제품 보기, 댓글 보기 등의 넛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화된 알림인데요. 사용자에게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알려주어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공항에 갔는데 여행 어플에서 공항 꿀팁을 알려주는 알림이라던가 제가 아티클을 참고한 미디움 서비스의 경우에는 관심사와 독서 유력에 따라 개인화된 일일 권장 사항 알림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당근마켓에서 키워드를 등록해둔 제품을 떴을 때 알림을 보내주는 것도 비슷한 경우겠죠. 마지막으로 보상 프로그램 및 게임 이피케이션의 기념도 있습니다. 넛지의 기본 원칙을 사용하여 인센티브와 피드백을 제공하여서 게임처럼 느껴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캐시워크의 경우 걸을수록 포인트라는 보석을 보물 상자에 담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서비스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처럼 서비스를 설계할 때 많은 선택 설계자들이 솔루션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설계 목표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고 그들의 최고 관심사를 염두에 두면서 디자인을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넛지는 윤리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디지털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하루에 몇백 번씩 보게 되면서 이에 대한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넛지의 기념이 적용되었는데 그와 함께 어느 순간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반응과 행동이 많아지면서 다크 패턴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크 패턴은 사용자를 기만하는 UIUX 상호작용입니다. 기업의 목표와 이익을 위해 사용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유도하는 개념으로 화면 위에서 나타나는 눈속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개념은 영국의 해리 브릭널이라는 사람이 2010년에 처음으로 언급했는데 그는 한 사이트를 만들어서 다크 패턴에 대한 설명과 예시들을 보여주며 사용자가 다크 패턴에 속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는 다크 패턴이 실수가 아니며 인간 심리에 대한 확실한 이해로 세심하게 만들어져 있고 사용자들의 관심사도 염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크 패턴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자의 무의식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이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2014년부터 EU에서는 다크 패턴을 단속하는 법안을 만들어 몇 가지 방식을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다크 패턴의 11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기와 스위치입니다. 사용자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처음 목적과 다르게 예기치 못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유형입니다. 마케팅 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인데 필수 옵션들과 함께 나열하여 세심하게 읽지 않는 사용자들의 동의를 얻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좀 보편화된 방식이어서 많은 서비스들이 이런 UI를 갖고 있기도 하죠. 다음은 위장 광고입니다.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컨텐츠 또는 탐색의 일부인 것처럼 페이지 내에 위장되어 있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일상 속에서는 유튜브 상단에 보여지는 광고를 예로 들 수 있고 아래에 있는 이 팝업창은 시스템 알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광고 페이지로 넘어가는 버튼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강제 연속 결제입니다. 구독 서비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인데요. 사용자가 무료 체험판을 신청하지만 무료 버전이 끝나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패턴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넷플릭스, 왓챠, 티빙, 밀리의 서재 모두 1개월 무료 신청을 하는 동시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최근에 저도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1개월 무료 체험 이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3,900원이 빠져나가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막상 사용해보니까 한 달 동안 이모티콘 플러스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바로 해지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제 폰이 오류가 났던 건지 뭔가 이상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블로그 설명에는 분명히 핸드폰으로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었는데 핸드폰으로 앱에서 해지를 하려고 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버튼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피지로 들어가서 해지를 하는데 제가 이제 내용을 꼼꼼하게 읽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이 구독 유지하기 노란색 버튼을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해지하기를 누르면 한 번에 해지가 되는 서비스도 있겠지만 이 서비스는 개인적으로 불편하다고 번거롭다고 느껴지는 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유형은 친구로 위장한 스팸입니다.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핑계로 사용자의 계정에 접근하여서 사용자가 보냈다고 거짓말하면서 사용자의 지인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기 힘든 유형이지만 한때 링크드인에서 이러한 수법을 자주 사용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2015년 집단 소송의 일환으로 1,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숨겨진 비용 패턴입니다. 다들 에어비앤비 한 번씩 예약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에어비앤비도 보면은 숙소 정보에는 20만 원이라고 나와 있었던 가격이 막상 결제 페이지에서 수수료와 청소비 등이 붙어서 2만 3천 원 정도로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밖의 숙방 예약 사이트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 여름에 휴가 때 제주도를 가려고 계획을 했어서 아고다에서 숙소를 알아봤었는데 분명히 17만 원이라고 나와 있던 가격이 결제하려고 보니까 21만 원이 되는 마법을 보았습니다. 결국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는 못 가게 됐지만 조금 속았다는 기분을 들기는 했어요. 여섯 번째 패턴은 집중 분산과 현혹입니다. 사용자가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한 가지 일에 주의를 집중시키도록 유도하는 유형인데요. 항공권 예약 사이트나 설치 팝업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항공사에 자리를 미리 예약하게 하여서 과금을 부과하거나 여행 보험 등과 같은 부가 서비스를 현혹시켜서 가입하게 하는 방식에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화면에서 더 저렴한 가격의 티켓과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가격대를 제일 싼 것처럼 보이게 해서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예약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설치하는 팝업에서도 사용자가 제대로 읽지 않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는 것을 이용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그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해지하는 거랑 좀 비슷한 상황이겠죠. 다음은 가격 비교 차단입니다. 사용자가 물건의 가격을 다른 물건과 비교하기 어려워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만드는 유형인데 이거는 사실 요즘 이커머스 계열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 주커링은 사용자가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속이는 패턴입니다. 이 이름의 유래가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의 이름과 속았던 의미인 스커링을 합친 것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데요. 초기 페이스북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설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과하게 공유하는 것은 쉽게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은 현재 소비자 및 개인정보 그룹의 피드백에 따라서 보다 명확하고 사용하기 쉬운 개인정보 설정 영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로치모텔 유형입니다. 로치모텔은 옛날에 이렇게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트랩처럼 설치했던 이 박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상황에 쉽게 빠져들 수 있게 해주지만 빠져나오는 것은 어렵게 만드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시로는 아마존 닷컴에서 계정을 탈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은 로치모텔 유형입니다. 그 다음은 로치모텔 유형입니다. but none would deliver you to a place where you could actually delete it because it's not here in order to actually delete your amazon account you have to go all the way down to the bottom of the page and under let us help you click help once you're in here you have to navigate to need more help because you know putting it on this page would just be too easy then click contact us this is where it starts to get ridiculous it's still nowhere to be seen but of the four options on the top that you want help with click prime or something else you want to something else in this tell us more about your issue drop down there's still nothing that suggests account deletion you just have to know to click login and security and then in a second drop down there it is the magic button close my account except in order to actually do that you now have to have a chat conversation with an amazon associate who's going to tell you all the reasons account deletion is a bad idea see you can't delete the account yourself they have to do it for you this is a dark pattern back a couple of years-to-run donation 근데 이 사이트가 탈퇴뿐만 아니라 그냥 UX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가입을 하고 제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로그인을 하거나 메인 페이지로 가고 싶어도 자꾸 이력서를 작성하는 페이지만 보여지게 돼요. 메인 페이지도 못 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도 회원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마이 페이지에서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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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계정을 비활성화 상태로 바꿔놓고 고객 상담 페이지로 들어가서 다시 불만 접수하는 이메일을 찾아서 내 계정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메일을 보냈었어요. 이게 다른 방법은 없는지 유튜브로 방법을 열심히 찾아봤었는데 제가 참고한 그분도 메일을 보내고 3, 4일 후에야 탈퇴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열 번째 패턴입니다. 바구니에 끼워넣기 유형으로 사용자가 무엇을 구매하려 할 때 중간에서 장바구니에 추가 아이템을 은근슬쩍 끼워넣는 패턴입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는 이 팝업창은 본 플레이어 설치할 때 볼 수 있었던 화면인데요. 사용자가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옵션들까지 알아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자동으로 설치하게끔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 패턴은 속임수 질문입니다. 애매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으로 사용자 반응을 혼돈하게 만드는 방식인데요. 보여드리는 이 예시 사진은 Sky라는 사이트의 결제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질문인데 선택 해제를 클릭하지 않는 한 귀하가 좋아할 수 있는 제품인 서비스에 대해 우리가 당신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결제할 때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었던 거죠. 사용자가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구독 취소가 힘든 뉴스레터를 구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크 패턴 아이디어들이 있는데요. 이 유튜버 분이 이야기를 되게 재밌게 해주셔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런 다크 패턴의 예시를 찾아보다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도 몇 가지 보여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이건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의 앱을 통한 신발 광고인데 화면 위에 머리카락이 있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 머리카락을 치우려고 하다가 화면을 터치해서 해당 사이트로 이용하게끔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이건 좀 기발하지 않나요? 사실 이런 정도의 고민을 했다면 그 노력을 좀 더 정직하게 디자인하는 데 쓰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사실 보면서 동시에 오 멋진데? 라는 생각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경우인데 왼쪽 하단에 뭔가 먼지 같은 게 묻어있는 것 같아서 이걸 이제 닦으려고 하다가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 이런 디지털 화면 말고도 일상생활에서 오프라인에서 이런 다크 패턴이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거는 샌드위치 패키지인데 패키지를 열어보니 가운데가 비어있다거나 또 샌드위치인데 샌드위치를 열어보니까 끝에만 이렇게 햄이 들어있다거나 또 이건 소금통인데 이렇게 밑을 보면 아래가 텅텅 비어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이 밖에 여러분 그 여행 예약하는 앱을 쓸 때 중간에 뭐 20명이 지금 이 호텔을 동시에 검색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 나오는 앱들 있잖아요. 이것도 사기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모든 앱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기 보시는 화면은 트래블 이런 앱인데 여기 보시면 38명이 이 비행기 표를 찾아보고 있다고 나오는데 이걸 웹사이트에 가서 그 스크립트를 찾아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도 이 스크립트를 잘은 모르지만 랜덤으로 28에서 45 사이의 숫자를 나타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 친 거죠. 그리고 사람의 심리적으로 28명에서 45명 사이에서 보고 있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이 해당 티켓을 구매하는 속도가 가장 빨랐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에 몇 명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기라고 하는 건 저도 좀 많이 충격이었는데요. 그래서 UX를 설계할 때 이토록 사용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사용자 심리의 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포모 증후군이라 해서 역시 마케팅에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요. 흔히 고립 공포감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누리는 좋은 기회를 놓칠까 봐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을 의미하는데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지? 다들 아는데 나만 모르면 어떡하지? 이렇게 무언가를 놓쳤다는 것에서 비롯되는 두려움과 후회의 심리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클럽하우스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클럽하우스는 런칭 초기에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을 유입시키고 초대장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죠. 바이럴 마케팅의 성공적인 예로 볼 수 있는데 바이럴을 통해 서비스가 알려지면서 포모 효과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 밖에 일상 속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이커머스에서 나오는 타임세일 광고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하는 마켓도 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모 증오군도 기업의 이익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니까 적절히만 사용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불러오겠지만 포모 증오군 역시 다크 패턴으로 이용하기에 아주 적절한 심리입니다. 아까 제가 제주도 숙소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아보다 사이트를 이용했다고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포모 증오군을 유발하는 워딩들이 아주 덕지덕지에 붙어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라던가 계속 이 마지막 객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화면을 스크린샷 찍으려고 결제를 안 하고 화면에 머물러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이런 팝장까지 나타나가지고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객실이니까 얼른 예약을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심리의 결과를 조급함을 유발시키는 워딩들을 자꾸 봐가지고 아 이것도 다크 패턴의 한 종류구나 그래서 저희는 윤리적 디자인을 지향해야 합니다. 기업 측면에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마케팅 기술은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서비스의 다크 패턴을 발라놓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이익은 얻을 수 있어도 한 번 잃은 신뢰는 되돌리기가 어렵겠죠. 개그맨 유재적시도 꾸준히 보여주셨던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들 덕분에 아직도 탑 자리를 유지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평판이 중요한데 사용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서비스가 나를 얼마만큼 불편하게 만들고 배려하지 않는지 느껴지니까 의식적으로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잡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해보다가 제이콥 닐슨의 10가지 휴리스틱 원칙을 가져왔습니다. 제이콥 닐슨은 도날드 노먼과 함께 닐슨 노먼 그룹을 창립한 멤버인데요. 휴리스틱 평가에 쓰는 10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적절한 피드백과 타이밍을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에게 친숙한 언어를 사용한다. 사용자가 실수한 부분을 쉽고 자유롭게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일관된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혼돈을 줄인다. 사용자가 실수로 액션을 취했을 경우 경고 등으로 시스템적 인재를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가 별도의 학습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숙련된 사용자들을 배려해야 한다. 화면이 지행하는 가치와 관계없는 디자인 요소는 모두 배제되어야 하고 쉽고 명확한 언어로 에러 표시를 해야 하며 습관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해당 기능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보다 구체적인 휴리스틱에 관한 자료는 예전에 연준님께서 공개해주신 자료도 있고 하니까 찾아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윤리적 디자인을 지향하는 멋진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법칙을 간단히 5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가격을 투명하게 보여주세요. 부정적 정보는 기타 정보와 차별되게 표현해주세요. 중요한 정보, 특히 돈 문제는 꼭 알려주세요. 소중한 개인 정보를 보호해주세요. 너무 잦은 스팸은 그만 보내주세요. 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잘 고려해서 UI UX를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전 질문 Q&A를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너트를 위해 코치마크 등을 띄우는 적절한 주기를 여쭤봐 주셨던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사실 서비스와 프로덕트의 성격마다 차이가 클 것 같아서 정확히 어떤 주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사용자들은 코치마크의 설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모두 읽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자주 알려주면 특히 더 그럴 텐데 저희가 재난문자도 초반에는 열심히 봤다가 요즘에는 알림을 아예 꺼버리거나 이렇게 지워버리기 일수죠. 사람이 단기로 기억할 수 있는 정보는 20초 안에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잦지 않은 주기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짧게 만들고 팁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보다 이미지로 설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하겠죠. 두 번째 질문은 다크패턴의 개념과 꼭 이 부분을 사용해야 할 때와 사용하지 않아야 할 부분 그리고 다크패턴을 써야겠다는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는지입니다. 이 두 질문의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묶어봤어요. 먼저 다크패턴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의 무의식과 행동심리를 이용하여서 사용자를 기만하는 UX 패턴입니다. 이 다크패턴은 소비자에게 최선이 아닌 기만하고 속이려는 의도가 담긴 패턴이기 때문에 언제 사용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드리기는 어려워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다크패턴을 써야겠다면 써야 한다는 근거가 있다면 어떤 서비스에서 연구 또는 비즈니스를 위해 일정수 이상의 유저가 보장되어야 할 때 또는 매출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다크패턴이 애초부터 비즈니스적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 아니면 다크패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만을 사용해야 할 때 이게 확실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논문에서 모바일 서비스 실험을 했을 때 수행 과정이 어려우면 중도 포기를 하는 유저의 수가 유의미한 수치로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사실 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초반에 연구자 수가 좀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연구 탈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구 탈퇴하는 버튼을 마이페이지에서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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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제일 밑에 연구 탈퇴하기 이렇게 회색 글씨로 조그맣게 썼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완전 신입이어서 이게 다크패턴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좀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크패턴을 쓴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윤리적인 것을 많이 버전하지 않는 선에서 악의적인 너츠를 제외하고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제가 참고한 자료 보여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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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